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청구치기 변경과 소멸시어 중단사건입니다. 청구일은 2021년 6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44114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별 5개짜리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채권자고 피고가 채무자였습니다. 상고 기각됐는데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2012년 4월 26일 날 추 감정을 통해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하면서 소를 제기합니다. 이 사건은 하자보수를 다투는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자보수에 따라서 감정금액에 따라 청구증이 확장하겠다고 해서 소를 일단 1억, 천만원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14년 11월 12일 날 하자보수에 관한 감정결과에 따라서 청구 취지 원인 변경 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할 때 이 원고 변호사가 어떻게 신청을 하냐면 청구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을 모두 뺍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뺀 하자보수 금액만 청구한다고 신청을 한 거죠. 그리고 2015년 10월 23일 변경 신청서를 한 번 더 제출하는데 그때도 부가세는 제외라고 해서 청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어느 정도 이겼는데 항소심에서 2017년 9월 13일짜리 준비설면으로 부가세 공제주장을 철회하고 부가세 지급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구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원심은 2011년 4월 26일에 소를 제기했는데 그때부터 5년이 지난 2016년 4월 26일자로 부가세는 모두 소멸했다. 그래서 소멸시업 완성으로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처음부터 나는 추후 확장으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소멸시업 완성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판례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소송 소멸시업 중단의 범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할 때 일부 청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청구를 할 경우에 일부 청구를 해도 소멸시업은 전체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업이 중단됩니다. 다만 명시적 일부 청구의 경우에만 일부에만 소멸시업이 중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청구를 하는데 내가 1억 중에 천만 원만 청구한다 라고 하는 거하고 나는 1억만 청구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일부 청구 명시적 일부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일부 청구한 금액에만 중단되고 나머지 금액은 소멸시효가 진행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소멸시효 소송 중간에 청구치지 확장을 하면서 1억 전체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1억 전부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송 중간 일부를 명시적으로 제외를 했다가 다시 확장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추 확장을 하겠다는 취지로 소소 제기할 경우에는 채권 전부에 대해서 시효 중단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일부 확장을 하면 실제 청구를 확장을 하면 그때부터는 확장 부분만 시효 중단이 되고 그때 명시적으로 제외한 거는 소멸시효 중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밝혔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은 소멸시효 중단이 안 된다. 따라서 적어도 소재기 이후부터 2011년 4월 26일부터 5년이 지난 2016년 4월 26일에는 부가세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본 게 맞다라고 해서 원고상고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확장을 할 때 명시적으로 뭔가를 제외할 경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로 남겨놓으면 전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가세 제외라고 써버리면 한 번 제외해버리면 다시 확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돼 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이럴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의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굉장히 큰 항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제외해버리면 따라서 요팔리는 반드시 기억해줘서 청구치지 확장할 때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함무로 명시제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 이야기를 안 해버리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이야기를 안 하면 나중에라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명시적으로 부가세 제외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그래도 결국 부가세는 소멸시효 완성이 된 걸로 끝나버립니다. 이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팔리는 매우 중요하고 꼭 기억해 주셔가지고 청구치지 확장을 구한 상태에서 실제로 확장할 때 그때 명시적으로 뭔가를 제외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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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